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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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세척된거 아닙니까 완주할려고 오늘 부드럽게 갔는데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너무 약하게 된거 아닙니까 진짜로 너무 여유부리고 그러지 마시죠 어제적으로 시계도 안차고 랩기록은 의미 안되고 완주에 미션을 줬는데 잘한거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남은 거리 한 2km 밖에 안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가 한번 말씀하이소 백회를 맞이해서 오늘 안포지도록 녹여했는데 결과는 성공입니다 기록을 떠나서 백회 완주 오늘 미션 성공할거 같습니다 오늘 형님 컨디션도 좋은거 같고 아직까지 여유가 엄청 있습니다 형님 무상 완주를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왔으면 걸어서도 완주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한 3만원에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형님 아직까지 힘이 넘칩니다 아아 진짜로 오늘 너무 여유부리는거 아닙니까 너무 설득한거 아닙니까 완주할려고 막판에 한번 땡길수도 있을것 같은데 전주할려고 전주할려고 그러나 부드럽게 완주하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형님 계속 이렇게 가겠습니다 한 2km 남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첫 산 이둘이 가짓긋해 하루를 점내 하늘이 야곽에 머리 쉬었다 하늘이 나만 얘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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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